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정식 명칭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은 섬 국가로 중앙 카리브의 서인도 제도 소인틸리스 제도에서 리워드 제도에 잇따라 이어지는 섬들에 속한 두 개의 섬인 세인트키츠와 네비스로 구성된 극소 국가입니다. 면적과 인구의 양쪽 측면에서 볼 때 서방구에서 가장 작은 주권국가이자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권연방인 세인트키츠 네비스는 1983년 건국 당시의 원래 국명은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연방이었습니다. 세인트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기독교 성자인 크리스토퍼로서 영업명 크리스토퍼에서 붙였는데 17세기의 크리스토퍼의 애칭이 킷이 되면서 현재는 세인트크리스토퍼 대신 세인트키츠를 정식국으로 사용하며 수도는 바스테레입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국기는 노란색 테두리를 두른 검은색 대각선이 깃대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까지 그려져 있으며 검은색 대각선 안에 두 개의 하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록색은 풍요로운 섬을 빨간색은 식민지 시절 노예들이 일으켰던 독립투쟁을 노란색은 태양 검은색은 아프리카의 전통 두 개의 하얀색 별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은 카리브의 동쪽 소엔틸리스 제도에 속하는 세인트키츠와 네비스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 국가들로는 북서쪽으로 네덜란드형 사바와신트 웨스타티우스, 동쪽으로는 엔티가 바보다 남동쪽으로는 몬트세렛이 있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국토 면적은 약 26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2020년 기준 약 5만 5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인구수 세계 190위권 정도로 경상북도 예천군 인구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1년 총 GDP는 2021년 기준 약 8억 3천만 달러로 세계 180위이지만 1인당 GDP는 약 1만 4천 달러로 세계 50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공용어는 영어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는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일상에서 크레올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종족 구성은 대부분 흑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교는 성공회, 개신교, 로마 카톨릭교 등이 있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는 카리브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두 개의 섬은 군도에서 스페인과 영국의 최초 식민이 중 하나였습니다. 세인트키츠와 네비스 두 섬은 모두 매우 작고 서로 단 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19세기 말에 강제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별도의 독립체로서 존재했습니다. 약 3천 년 전부터 섬에 살았던 최초의 온주민들은 시보니족이라고 불렸는데 토기나 유물의 부재로 인해 이들의 기원과 연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온주민들의 뒤이어 세월이 지나 아라와크족 혹은 타이노족이 정착했고 이후 호전적인 섬 카리브족이 침략하여 기존에 살던 종족들을 몰아내며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1493년, 섬들을 처음 발견한 유럽인은 크리스토퍼 콜롬버스가 이끈 스페인 사람들이었으며 1585년, 약탈선단의 함장 프렌신스 드레이크가 이곳 섬의 옛 명칭 세인트 크리스토퍼 섬을 크리스마스에 방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607년, 존 스미스 선장은 버지니아에서 정착지를 세우러 가던 중 네비스에서 5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는 네비스에 많은 온천이 있으며 온천수가 피부병과 좋지 못한 건강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고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정착미는 1623년에 토마스 워너가 이끈 영국인들로 그는 카리브족 족장 오버토 테그레만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세인트키츠 서쪽 해안에 있는 올드로드타운의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2년 후 1625년, 피에르 벨렝 대스낭부가 이끈 프랑스인들이 세인트키츠에 정착하였는데 1627년, 워너와 대스낭부는 섬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영국이 중간 절반을 지배하고 프랑스가 양쪽 끝에 있는 구역들을 차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인트키츠에서 유럽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외부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커진 테그레만테 족장은 다른 섬 카리브족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르베라는 이름의 원주민 여인이 워너와 대스낭부에게 테그레만테 족장의 계획에 대해 일려받쳤고 유럽인들은 이를 막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은 원주민들을 파티에 초대해 파티 중 약에 취하도록 만들었고 이들이 잠든 사이에 120명을 죽였습니다. 이에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카리브족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책을 내면서 이념적 선전을 시작했고 영국과 프랑스 정착민들은 이른바 모든 유럽 정착민들을 추방하거나 죽이려는 카리브족의 계획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블라디 포인트라고 알려지게 된 장소와 블라디 리버라고 불리는 협곡에서 2천명이 넘는 카리브족을 학살했습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수입한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한 대규모 설탕 농장들을 설립하여 농장주가 된 식민지 개척자들이 부를 얻게 되었지만 곧 흑인 노예들의 수가 유럽인들을 추월하며 섬의 인구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조지 더는 1929년 영국 식민지화를 이끌었으며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거점에 인접한 다른 섬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영국은 네비스, 안티가, 몬스라트 그리고 이후 엥길라와 토르톨라 섬들에 정착하였고 프랑스는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군도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크르와를 식민지화했습니다. 한편 대항의 시대 초기부터 식민지 활동에 앞장선 스페인은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원정대를 보내 스페인의 영유권을 요구하며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들을 파괴하고 정착민들을 각자의 국가로 충항시켰는데 1630년 전쟁 합의안의 일환으로 스페인은 이 지역의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에 재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섬들의 초기 현금작물은 담배와 생강 및 인디고 염료였으나 카리보와 북미 식민지들의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결국 1639년 세인트키츠 담배 농업에 18개월의 모라토리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43년부터 세인트키츠에서 그리고 1648년부터 네비스에서는 사탕수수를 통한 설탕 생산이 추진되었고 사탕수수를 분쇄하고 즙을 추출하기 위한 풍차들이 건설되어 농장주들은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네비스는 1652년에 이르러 서방구에서 가장 부유한 영국 신민지가 되었고 1776년의 세인트키츠는 1인당 가장 부유한 영국 신민지였습니다. 섬들에는 계약하인들이 일반적이었지만 유럽인들은 농사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예계약 상태인 아프리카 노예들을 더 데려왔고 17세기 말에 이르러 세인트키츠에는 유럽인보다 노예의 수가 2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1675년 네비스의 인구는 약 8000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흑인이었으며 1780년 네비스의 인구가 1만 명이 넘었었을 때는 이 중 90%가 흑인이었습니다. 노예들의 생활과 노동환경은 매우 가혹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건너온 아프리카 노예들은 생존기간이 8년에서 12년 사이였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도착 후 1년 이내 40%가 사망하였고 아울러 아프리카와 서인도 제도 사이의 중간 항로에서 약 22%가 사망했습니다. 1635년 프랑스의 대선항부가 사망함에 따라 필립트 롱빌리에트 푸행시가 아메리카 제도의 중장이자 세인트키츠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푸행시의 독립적 행보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왕 루이 14세는 섬의 프랑스 구역을 성유한 수도회에 매각했고 푸행시를 대체할 노엘드 파트로클로스드 투아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투아지는 푸행시에게 패배하여 붙잡혔으며 그에게 협력한 카푸친 수도사들과 함께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푸행시는 1642년부터 자신의 성 드라 몽테뉴를 짓기 시작했으며 1650년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제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 중 고국이 전쟁의 휘말림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 정착민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1666년 푸행시의 후임 프랑스 총독 샤를드 세일즈는 팔메트포인트에서 800명의 병력과 150에서 200명에 이르는 노예를 모아 영국 총독 윌리엄 와츠가 기다리고 있는 샌디포인트로 진격했지만 외복에 있던 400명의 영국 병사들이 프랑스를 습격하는 데 성공하여 세일드 총독은 전사했습니다. 총독이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권을 넘겨받은 프랑스 군대는 영국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영국 군대는 와츠 총독이 전사하면서 세인트키치에서 떠나 네비스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네비스를 빼앗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니스 해변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막는 데 성공하여 세인트키치 지역에 사는 프랑스가 네비스에 사는 영국이 주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백화 코너 세인트키치 네비스의 영국 프랑스 식민지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